너 게임 좀 그만 안할래? 허구한 날 게임이냐? 그게 밥 먹여주냐? 집에 갔어도 방 안에서 처박혀가지고 게임이나 했었고 야 시진아 밥 먹어 일로 얼른 일어나 너 게임 좀 그만해 인마 일찍 자 허구한 날 게임이니? 외식 갈게 외식 엄마 안 먹어 나 먹었어 뭘 또 찍을라 그래 시진아 왜 밥 먹으러 나가게 안 먹어 야 아들 아들 술 먹었어?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내 차선은 어디서 찾고 차선을 잘 보고 가 내 차선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 하면 백뮬러를 한번씩 봐봐 핸들 핸들 위쪽으로 간 것 같아 앞쪽으로 좀 그래 앞쪽으로 좀 와야지 저 옆에 차가 오니까 겁나 저쪽으로 절대 저 차가 내 옆으로 낀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저 차도 알아서 그냥 앞으로만 가는거야 자기 차선으로만 응 그렇지 나한테만 피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출리겠네 아따 우리 아들댐이 운전 잘하네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눈이 오네요 추운데 마음이 좀 걸리네요 추운데 마음이 좀 걸리네요 연락이 possible 이리도 뒤집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해외로서 가면은 이리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부몰로 이곳이 연병장 갔어요. 여기가 논산훈련소 입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이 약간 좀 그렇네요. 굉장히 많이들 왔습니다. 자식들 군대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저도 공감을 하게 되네요. 아빠는 여기 딱 봐봐. 여기 딱 봐봐. 여기 딱 봐봐. 여기 딱 봐봐. 봐봐. 여기서 충성 한번 해봐야 돼. 뭘로? 봐봐. 충성해야지. 여기서 애플 απο 이거를 아니잖아. 과 CaBeans 후에 조금 이곳에 뜨겁는데 맞는 부모님한테 가게 되어itty입니다. 입영장정들의 병영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들의 병영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들의 병영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넘어지시니까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인기하시고 직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범에 있겠습니다. 전방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이병장정들 연습해보겠습니다. 전방에 대하여 경례! 전방에 대하여 경례! 전방에 대하여 경례! 부모님께가 얼른! 바로! 좌요! 좌! 부모님께가 얼른! 바로! 좌요! 좌! 부모님께가 얼른! 정말 좋다고 말하려고요! 엄마 이사입니까! 우리 너무 fuckin'먹을 수 없을까... 하지 않으세요? 늦은 비방울 땐이 지민이 퀸시키기 먹은 날이 분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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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